너가 집 파는 놈이니? 받아오 입주 환영합니다 부엌 있고 위층 있네요 지하 통로로 입장하라고? 개척자 세트를 끼라는 거지? 더위는? 더위는 어때? 더위 저항 37이야 37 저쪽 건물을 들렸다가 내려가볼까? 어 그게 나을 것 같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순 없으니까 어차피 볼 거면은 여기서 가보는 게 낫겠네요 들어갈 데가 있긴 한 거야?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? 상자 있다 저기 아무것도 아닌가봐요 못 올라가네요 아 저기 다리가 있는데 진짜 밑에서 올라가는 건가? 내려가야겠네 내가 좋던 싫던 도적 한 마리 있는 게 다야? 아 뭐야 가자 도적굴이네 도적굴? 아 기대 이하인데 도적은 재미없는데? 너 많이 잡았어 다 비슷해 얘네들 운만 다르지? 거기서 거기야 덤벼 어떻게 귀신같이 감지해서 방패만 싹 막냐? 어쩌? 이거 못 부숴뜨리나? 이건 무엇인고 무엇인고? 오 깜짝이야 너희 도적이랑 공존하니? 잠깐만 저기를 잠가버리면 난 절로 못 가잖아 꺼져 내려와라 그만 쏘고 화살 뭐 무한이냐? 불안한데 불안한데 야 아 귀찮네 이색이 쟤부터 죽인다 아 모르고 못 가는 거 아냐? 저것도 이동식 횟수가 있구나 타고 이동하는 건가? 일로 고를 수 있을 거 같은데? 안되고요? 참 길을 참 난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라이브 지금 이속도 빠르고 내구도도 괜찮은 편이라 상관없는데 맵이 참 막아놓은 거냐 지금?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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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올라가? 저기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 여기 열리는 거구나 쪼컷이네 여기 먼저 갔다 갈까? 도적집이야 도적집 도적 말고는 없으신가요? 도적마저도 별로 없네요 식물 텐트가 여기 많네 의외로 상호작용 시킬 것도 딱히 없고 내려고 하면은 못 올라오죠? 어 벌레 잔뜩 있네 길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저런 거 움직여서 가는 거겠지 뭐하냐 너희들은 어 어어 어어 이렇게 웃는 거였다 야 어어 나도 이걸로 맞아 보고 싶었지 이리 와 아 귀찮은 놈들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? 저기 왜 이렇게 없지? 저거 이동시키는 거랑 여긴 막혔고 나 이런 식의 약간 요소 맘에 안 드는데 아 저렇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든 건가? 뭐가 지금 오다가 떨어진 거 같은데 뭐야 너 왜 이상한 데 있어 내가 위다야 벌레랑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? 넌 내 손에 죽어야겠다 너는 너는 안 되겠구나 도움이 안 될 거 같구나 잘 가시고 여행식량 필요하다는 녀석 어딨는 거야 잠깐만 이게 뒤로 끄는 걸 거 아니야 이건 뭐야 그러면은 아 미친 게임 아하 아하 잠깐 뭐 어쩌라고 이거는 뭔데 그럼 에? 에? 아 절로 이동해서 타고 가라고? 깜찍하네 깜찍해 아주 그냥 진짜 여긴 없지 아 나 안 간 데가 좀 많은데? 저런 걸로 가기에는? 아야야야야야 장난하지마 뭐야 뭐야 쟤 왜 여깄어 좀 떨어지는 데 건너 왔죠? 설렘 팔라디움 때문에 날 부른 거냐? 아니 팔라디움 두 개면은 아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아니죠 반대쪽 좀 열어줄래?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치우면 되나? 어 치웠다 상자는 언제나 환영이야 꿈과 희망이 담겨있다구 루비다 진짜 뭘 어떻게 집어넣길래 주머니가 초과를 하냐 자 어우 야 뭐야 지금 시방 기습을 한 거야? 아 아 아 아 어딨어 나와 야 야 얘 기습했냐? 안 돌아 뒤? 못 본 척 하지마 본 거 다 알아 흡수다 야 흡수 재밌네 너 왜 이렇게 튼튼하니? 얼음마녀 뭐야 이거 어 넣다 빼도 유지되어있네? 아 좋구요 아니 요런 길이 있었다는 말인가? 뭐 관이야? 아 여기서 얼음마녀 같은게 나온건가? 나름 이세계의 히키코모리 같은거였나보다 저쪽 떨어지는 길 하나 있는거고 반대편에서 내려가는 길 있고 반대쪽에 벌레 나온 길 있는거네 내려가는 길은 됐고 이거 해제해서 반대쪽 길로 갑시다 내가 또 길눈이 밝아서 다행이야 길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어른방패와 불꽃몽둥이 얼음방패와 불꽃몽둥이 갖다 대 누구야 오 깜짝이야 니가 왜있어 니가 왜있어? 마구마구 휘둘러 뿜 뿜 건방진 녀석 아몰라이트는 내놓라 이 말이야 아 니가 잡았니? 어 두마리를 패고 풀피로 살아있던거였어? 아니면 다른 놈이 잡아준건가? 어떻게 저를 깔끔하게 잡았냐? 두마리 겹쳐가지고 헐크 마냥 찢어버렸나본데 야 두마리가 아니라 세마리를 잡았네 레버를 당기기 전에 싫다 좀 한번도 보고 오자 벌레 때문에 오기 싫은데 어 까먹은 데가 있네 안본데 다 챙겨가야죠 그리고 한숨 자자 공격당했어? 구라치지마 구라 아니네 친구 친구 무덤에 있잖아 지금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넘길거야? 개 징그럽게 생겨서 거기다 지찍 저게 또 깜짝지않아 대답해orn unstable 없